조선시대의 성스킨들의 성스킨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했다. 조선시대의 내시들은 고안이 제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여인과 관계가 가능하더라도 자녀를 생산할 수는 없었다. 연상군 때 서득관이란 내시가 있었다. 그는 왕실 공식 행사인 친잠을 위해 뽕나무를 재배하고 누에를 치는 잠실을 담당하는 내시였다. 친잠은 백성들에게 양잠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널리 장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친잠래는 국가의 행사였다. 왕비가 세잡인 동작을 받은 내외명부들을 거느리고 실시하였는데 영주 때 작선된 친잠의계를 보면 왕비는 5개, 내외명부는 7개, 이산품의 부인들은 9개 가지의 뽕잎을 땄다. 왕비들이 해마다 치르는 중요한 행사로 누에를 치는 잔모들이 따로 있었다. 뽕을 따고 누에를 치는 일은 감독할 일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누에를 치는 잔모들 중에 서득관의 눈에 들어온 여인이 있었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는데 그 여인은 남편을 둔 유부녀였다. 둘의 미래가 계속되자 잔모의 남편이 알게 되었고 남편이 사원부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표면화되었다. 내시와 잔모가 어떻게 정을 통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실록에는 간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연상군 일기 5월 5일 내간 서득관이 잠실을 감독하다 잔모와 사통하였는데 그 남편이 사원부에 고소하여 득관이 재받게 되었다. 자신이 고발당하자 서득관은 공포에 질려 나주로 달아났지만 체포되었고 잔모도 빈청으로 끌려와 신문을 당했다. 서득관과 잔모는 처음에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군문을 받고 자복하였다. 위금부에서는 서득관을 화관율로 처벌해야 한다고 아뢰였는데 연상군은 보통 사람이라면 화관율로 논제하는 것이 가하지만 내간은 궁중에 출입하니 그런 줄례로 죄를 주어서는 안 되니 다시 조율하라 명했다. 처음엔 서득관에게 곤장 70대를 치고 1년 반 동안 유배를 보내는 형이 처했다. 그런데 며칠 후 연상군은 궁에서 항상 조심하며 맡은 일을 해야 하는 직책인 내시가 여인과 정을 통한 것은 도저히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며 중안법으로 다스리라고 다시 명한다. 결국 서득관에게 참부대시형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처형하는 것이었다. 처형된 서득관의 목을 장대에 걸고 내간이 잔모와 가늠한 죄라는 죄명도 함께 걸렸다. 연산 10년 5월 20일 정규학의를 서득관을 차명하여 효수하되 찌를 내간으로 잔모를 가늠한 죄라고 써서 달라 하였다. 그런데 이때 처형된 사람은 서득관만이 아니었다. 궁에 있는 내시들에게 모두 검사를 받게 했는데 이 검사에서 김세필이란 내시가 적발되었다. 김세필은 음신이 아직 남았는데도 속이고 들어왔다 하여 그의 수양동생 이세륜 및 수양사촌, 수양아비 최결 등을 모두 잡아다 군문하였다. 그리고 김세필과 수양아비 최결은 바로 처형되었다. 최결은 효수된 장대에 보자가 아닌 자를 가져다 양자를 삼아 속여 내시가 되게 한 죄라는 찌를 달았다. 절대왕권 아래 비운의 직업이었던 내시제도는 1894년 가보개혁 때 폐지되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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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